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상삼수 이상호님께서 보내주신게 14, 15, 16번입니다 그리고 ALM님께서 이상삼수 보내준게 7번과 13번과 38번이 되겠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또 계속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5만원 상당의 지금 선물을 드리려고 하니까 적중하시면 제가 드립니다 그러니까 꼭 댓글 좀 달아주시고 여러분의 실력 테스트 또 하면 좋겠죠 네 이상호님 또 ALM님 14, 15, 16, 7번, 13번, 38번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후훗 후훗 후훗